배우 한소희가 배우 류준열과의 열애를 직접 인정했습니다. 한소희는 열애설이 불거진 직후 류준열의 전 연인인 가수 겸 배우 혜리가 재밌네 라며 환승연애를 저격하는 듯한 글을 올리자 저도 재밌네요 라며 반박에 나섰는데 이에 대해서도 환승 루머의 이성을 잃고 결례를 범했다며 혜리에게 사과하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한소희는 16일 오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류준열과 좋은 감정을 가지고 관계를 이어나가는 사이는 맞다. 그렇지만 환승이라는 단어는 배제해 주셨으면 한다. 사진전을 통해 만난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포토그래퍼인 제 친구를 통해 전시관람을 목적으로 간 것이고 같이 작품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서 인사차 들르게 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소희는 혜리를 향해 이른바 저격글을 올린 데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 한소희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됐을 걸 제가 환승을 했다는 각종 루머와 이야기들이 보기 싫어도 들리고 보이기 때문에 저도 잠시 이성을 잃고 결례를 범한 것 같다며 이 점은 그분께도 사과드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소희의 글이 올라온 후 류준열 측도 열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소속사는 류준열이 올 초부터 한소희와 좋은 마음을 확인하고 만남을 가지고 있다며 류준열은 결별 이후 한소희를 알게 됐고 최근 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